아 얘들아. 힘들어. 몇 번이야 지금. 아 얘들아 나 이제 집에 가야 되겠어. 집에 가야겠어. 아 지금 시작인데 어딘가야. 벌써. 나 벌써 힘들어. 똥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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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누나 한 번 눈에서 똥이 나오면 어떡해요. 이거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. 아 진짜. 귀들어. 귀들어. 누나 한번 잡을게. 실망이야 너네. 너 진짜 죽는다. 이 마을을 좀 범경하셨어 지금. 아 여기 도망갈 수가 없네 도망갈 수가 없어. 어머님들 막 웃으면서 쫓아오니까 이거 막. 아 더 무서워 더 무서워 지금. 사방에 적들 뿐이야. 딩동. 동네 꼬마가 가입을 못해서 세 번 연습했어. 어머니. 얘 가위바위보 할 줄 알죠. 얘는 빠만 내놔? 안녕. 하하 삼촌이야. 안녕. 안녕하세요 배꼽 인사. 사랑해요. 아이 귀여워. 여기 카메라 보고 사랑해요. 꼬마가 나랑 가위바위보 하자 삼촌이랑. 가위바위보. 넌 가별이보다 참 잘하는 거야. 사랑해요. 배꼽 인사. 뽀뽀. 자 그럼 한 번 더 할게. 자 넌 빠만 낼 수 있는 거구나. 알았어. 가위바위보. 오케이 한 판. 얘는 무조건 빠만 내. 가위바위보. 이름이 뭐야? 이가인. 가인이 사랑해요. 배꼽 인사. 자 한 판 더 하자. 니가 이제 묵도 낼 줄 아는구나.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? 안 내면 술래. 가위바위보. 가인이 사랑해요. 가인이가 가볍부를 참 잘하는구나. 그래 가인이 너무 이쁘다. 배꼽 인사. 자 마지막으로 하고 나한테 안 되면 내가 딴 데로 갈게. 자 이번에 뭐 낼 거예요? 가인이 찌내는 거야. 내가 묵 내고. 가인이 찾게라 가인이. 가위바위보. 사랑해요. 배꼽 인사. 가인이 할 때는 안 돼. 가인아 너무 잘했어. 이뻐. 가위바위보. 잘했어. 야. 가위바위보 무작위 잘하네. 우와. 넌 짓고 난 찢고. 어? 야 지금. 여기도... 아!! 아아... 아아아아아anych all dataAg esta gracia는. 더 더 더 더 아 accommodated? 어머. boot was 5 1. 아wy 어선 realtors 고맙습니다. 아 아우 아 아고 아우 아 고맙습니다. 아 왜 우리. 아우stell door.. 아 어흠 이제.. 내가 지금 일을 쐈다는 얘기야 지금? 마술이에요? 어? 수빈 안녕하세요? 어? 어? 저기인데? 어? 아니! 아니 뭐야? 아니 저... 아니 뭐야? 아니 게스트는 게 되셔? 형! 어. 김상경 선생님 갔습니다. 그래? 좀 전에. 진짜 게스트네. 여기에요 여기. 인사했어? 인사하고 도망쳤어요. 아 도망쳤어. 왜 도망쳐?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. 이 뻥치만. 야 이건 아니야. 우리... 아니... 따악! 야 내가 할게. 야 왜! 저리 안 가? 저리 가! 도망 뭐야! 저리 안 하고! 도망쳐요! 너 이거 미션 해야돼. 너 할 수 있어? 야! 오빠! 재선 오빠! 도망쳐야지! 재선 오빠! 야! 과연 저 이거 갖고 튀어! 야! 어! 나한테 미션해! 감사합니다.